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시트로웽 DS4 2.0 HDI 소시크 1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7만 7천 킬로로 면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본넷 볼게요. 본넷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범퍼 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 보러 갈게요. 휠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깔끔한데요. 림프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심품 8mm 기준 4.75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링크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프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심품 8mm 기준 5.92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지 먹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지 먹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고요. 2열 접어서 더 넓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림프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 도어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봉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동 걸기 전에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77,11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가죽 컨디션 좋고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려와서 볼게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반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컨디션 한번 쭉 확인 부탁드리고 이 차량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시가책 이용 가능하고요. 더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 있습니다. 2열 공간 보신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부터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에어컨 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코에 매트 있습니다. 팔걸이 있고 앞쪽에 시가째 이용 가능하네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이 있고 커버 옆쪽으로 쭉 보시면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볼 차례입니다.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네요. 차량 전륜이고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시트로웨인 DS4 2.0 수시크 1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